언론개혁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다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또 이렇게 언론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물론 뭐 검찰개혁이 더 시급하다,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다 뭐 이외로도 사법개혁이 더 시급하다 뭐 정치권개혁이 더 시급하다 개혁이 시급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만 바뀌었지 사실상 나머지 곳곳에 있는 그 적폐는 진짜 수십 년간 쌓여온 이 적폐이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서 이것저것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많이 없죠. 사실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던 건 지난 이명박근의 시절 이야기지 지금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제대로 다시 다지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뭔가 사회도 목소리도 내고 해야 되는데 최근 조국 법무장관 관련한 가짜뉴스, 받아쓰기, 피의사실 공표 등등 언론의 책임도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언론과 제대로 한판 붙으셨다가 완전히 깨진 경험이 있으신데요. 청원을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억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지금 벌써 18만 7천 9백 30명 곧 18만 8천명 가는데요. 오죽하면 기레기란 말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보편화된 말인데요. 당시 팩트체크도 안 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내보내고 진실을 얘기한 시민들을 전부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만든 그 권력이 바로 언론 보도들이죠. 결국 이거는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기자에 쓰레기란 말이 붙어서 기레기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급변한 미디어 환경 탓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특히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와 대문 노출 이 메인 노출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포털을 이용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메인이나 실검 상위권에 뜬 기사는 당연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될 테고 또 당연히 이건 언론사 수익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극적인 기사 경쟁이 되는 겁니다. 조회수 장사, 낚시 장사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거죠. 바빠서 하나하나 기사를 제대로 읽어볼 여유가 없는 그런 국민들은 너무나 많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효과적으로 맞물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무소불의의 권한을 지니고 그 권력에 대해 전혀 통제받지 않는 존재를 바로 언론이라고 하신 적이 있죠. 결국 장관 시절부터 언론 기득권 세력과 꾸준히 싸워오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무수히 많은 공격을 혼자 견뎌내셔야만 했고 끝내 죽음을 맞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조국 법무장관 사태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여전히 변한 건 없고 똑같다. 오히려 그들은 더 괴물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 개혁의 눈꽃만큼이라도 기여한 건 없다. 한마디로 언론이 침묵하면 국민들도 침묵하게 되고 언론이 움직이면 국민들도 거기에 빨려들어갑니다. 애초에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최순실 씨는 권력 1, 2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 검찰과 함께 공생하고 있는 권력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중, 동 이외로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조국 법무장관 공격하는 데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래서 해외 미국 사례를 보면 징벌적 배상의 원칙이 있어서 보도 하나 잘못하면 100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물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슨 국민의 알 권리 타령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막 뿌려대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논란이 되면 한참 뒤에서야 그냥 쬐까맣게 사과문 하나 올리는 정도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출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오늘날 언론이기 때문에 광고를 불매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세무조사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현재 청원 18만 8천명을 벌써 돌파했습니다. 이 기세대로 가면 18만 9천명 금방 가고요. 19만 명 갑니다. 20만 명이 코앞입니다. 제발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주세요. 언론 세무조사 관련 청원 내용인데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찌라시 언론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일본판의 매국적 기사 제목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를 남발하였고 중앙일보 일본판에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은 한국 등등 이런 매국적 기사를 쓰고 연합뉴스는 300억이라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언론사이지만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면서 인공기를 TV영상에 내보내는 등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언론사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현 정부의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는 현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세청장에게 전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언론사는 언론 탄압이라고 외치겠지만 지금의 언론 행태에는 국민 알 권리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20만이 넘어 10배, 100배의 동의로 부당한 언론사를 꾸지져야 합니다. 라고 청원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새 또 100명이 늘었습니다. 18만 8,318명이고요. 청원이 지금 일주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오늘 달성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래도 주위에 많이 뿌려서 이 언론개혁에 다같이 힘을 한번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뿌려주세요. 언론개혁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초에 3분여 6초에 3분여 4초에 3분여 10분여 1초에 4분여 3분여 5초에 4분여